교도가십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오른 것을 호기 시스라에게 구하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고철병거 구백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세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세에서 이르니 시스라 내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갠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갠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느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저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대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이 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해 말뚝 있게 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가로대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난왕 야빈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우리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난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난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생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악과 싸우는 이 거룩한 군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싹쓴 사망이요 이 죄악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망의 자리에 있도록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 고통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는 위대한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반드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개와 싸워서 이겨서 항상 영광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 무슨 반복되는 역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극렬과 자비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들이 반복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듯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의 자비와 극렬과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원 26장 11절 말씀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사사기를 요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아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 전투에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고 항상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후라는 사사가 죽게 되어졌을 때 이때 당시에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하방 에글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간과할 때 하나님은 예후라는 그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80년 동안 태평시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후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예후세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순이 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난 왕 야빈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그랬어요 가난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파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어 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이나 이 가난 왕의 압제를 당하는데 거기서 3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순을 심히 학대한 거로 여기서 원어로 보면 학대하다 이 말은 비틀어 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압제가 심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흥률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이 가난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벌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난 군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싸우고 있지만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 보면 이제 사사기 5장에서는 이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왕은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손강에 모여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니까 이제 이 기손강이 막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완전히 무력해지는 진흙에 빠져서 완전히 무력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의미해요?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으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날마다 승리해서 고통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바로 죄악과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빈과의 전투는 누가 보아도 무모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무기의 열쇠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무기도 갖추지도 못했고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히 모여라 모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본적인 군사훈련도 잘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군대는 구백승이라고 하는 철병건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보느라 무기 정도로 보더라도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의 리더십은 상당히 격하되어 있는 그런 사회 풍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를 했대요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절대 여성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오병의 기적도 남자와 여자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명 여자들은 기록도 안 되는 거야 숫자에 그런 유대인들 남성 위주의 사회 풍족 가운데 이 드보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는 연약한 리더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이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테니 일어나라 전쟁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드보라였지만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걸 확신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16년간 선교사역을 하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 선교지 오지에서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또 위기를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의 어느 대학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오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어려운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시고 그렇게 선교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기탕하게 해준 나를 확실하게 붙들어준 용기를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이 있는데 그 두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거예요 또 한 말씀은 마태봉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다 가지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데 바로 어느 때는 이게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하고 이 영적 전투는 밀접한 관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에루살렘 온유대 사만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질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구원자시라고 이렇게 담대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분명히 나하고 함께 하신 게 믿어진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이 나는 사랑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의심이 생겨지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라 이런 명령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포로가 되어라 성령님께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어지면 악한 원수마이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건들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악한 것들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되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마태문 26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든 주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한 것 영적으로 약한 것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금방 시험 드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너 성령 충만해라 이거예요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신 걸 확신할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의 약속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드보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셔 이 약속을 아주 확실히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장관 바락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것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갔을 때 그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 방법으로 다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정 구절에 보면 이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미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개대수로 가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가난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 두 여자가 맹활약을 벌이는데요 이 한 사람은 바로 드보라고 한 사람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참 약한 것 같지만 고통센 여자들인 것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가난 군대하고 싸우는 것이 두려웠으면 지금 이스라엘 이 군대 장관인 이 바락이 야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이 내 손에 그들을 붙였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군대 장관도 드보라의 치마를 붙들고 같이 갑시다 전쟁에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남자들 체면 완전히 다 꾸겨지네요 그러면서 결국은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을 했냐면 그 가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야엘이라고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거가 진흙탕에 빠지고 지금 그 꼼짝없이 가난 군대가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빠져나와서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냐면 야엘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야엘의 집에 들어갔는데 야엘이 아주 침착하게 이 시스라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면서 안심을 시키죠 그러면서 숨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안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이 시스라는 확실하게 안전한 곳인지 알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야엘이 말뚝하고 방망이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여자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 이 시스라를 향해서 살에다가 이 말뚝을 그냥 박은 거예요 그래서 땅까지 박힐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기절해서 죽습니다 두 여자를 받았어요 드보라와 야엘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약한 여자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어떤 큰 군대의 수 어떤 무기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연약한 여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쓰시니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는 위대한 영적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정말 부족해요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뭐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를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세서 2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선을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이기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니까요 지금 이 드보라는 주의음성을 듣고 이미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나는 이 확신을 다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승리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끝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 전투는 적당하게 싸우다가 그냥 이 적과 타협해버리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죄하고 타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타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는 반드시 끝장을 봐야 돼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24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난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난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범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이 물질적인 소유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물질에 계속 욕심을 갖게 해가지고 결국은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물질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허영심과 인기주의에 인기 쫓아다니는 그러한 유혹을 계속 가져다주는 야 너 40일 금식기도 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다 받들어준다고 그랬잖아 한번 해봐 이 허영에 들뜨게 만들어요 이 허영심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허영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그냥 싹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명예욕 권력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천하의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아주 교묘하게 이 마귀는 이 욕심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 명예욕을 갖도록 그 다음에 끊임없이 권력욕을 갖도록 인기를 추구하고 계속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추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죄하고는 아주 타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추락기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 백성들을 안 놓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질겨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 물고 늘어지는 거야 끝까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추락기 8장 25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런데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뭐냐면 가지 말고 그냥 이 애국당에서 제사 드려 예배 드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마귀가 아주 그냥 안 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락기 10장 11절 보면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를 섬기라 너희 그러면 남자들만 가 네 아내와 그 다음에 자식들은 두고 너희들만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몸무림을 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24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이리되 너희는 가서 여호를 섬기되 그러면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 아주 끈질리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넘어지게 역사하는데 사단이 그냥 안 둔다니까 계속 타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건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 정도만 여러분 죄와 마귀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가차없이 끊어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 이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파탄시킬 그런 덫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주 대소롭지 않게 아주 미미한 그러한 것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것으로 덫을 와요 그 일곱 가지 더 써야 돼서 보세요 첫째는 뭐냐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아니 장로님들도 죄를 짓는데 아니 뭐 장로님들은 고사하고 목사님은 더 큰 죄를 짓는데 아니 나는 평신도인데 뭐 내가 뭐 이 정도 죄를 짓는데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런 죄 짓잖아 이런 식으로 마귀는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져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하는 나이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책이 없는 거예요 뭐냐 이 정도야 괜찮지 뭐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지 네 번째는 2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지 딱 한 번이니까가 골병 드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딱 한 번이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 가운데 죄를 짓도록 그렇게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것들로 맨 처음에는 유혹을 하는데 이것이 마귀가 가져다 놓은 그 천원 덫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야하라 폭포 그 주변의 강에서 겨울철에 큰 얼음 덩어리 하나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얼어 죽은 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딱 날라다니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날라와서 그 죽은 양을 팍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얼음 조각이 팍 밀려가지고 이제 그 큰 괭음 소리와 함께 이제 폭포해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럴 때 독수리는 사실 그냥 날라다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큰 날개를 치면서 그냥 날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날리려고 하는데 이 발가락이 발톱이 이 양털에 딱 껴서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뜨려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얼음 조각과 함께 죽은 그 양을 뜯어먹던 독수리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파도와 함께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고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시길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이 가난을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가난족속들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정복해서 이것들을 싹 없애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정복하다가 그냥 같이 타협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옆구리 가시가 되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이 울무로 사탄마귀는 그걸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어도 과감하게 이 잘못된 습관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추원합니다 수고하랍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이 형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마침내 진멸했다는 마침내 우리 사랑하는 성령 왜 내가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내가 주저앉을까 왜 내가 자꾸 악한 마귀한테 자꾸 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쳐 놓은 이런 덫을 경울이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내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열려있고 내 마음이 열려있고 온통 별쓰레 이스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덮쳐올 때 그런 것들을 방심하고 열어놓으면 사단이 항상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죄의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도 계속 문이 열려서 죄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가득 채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시록 2장에 보면 보가목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그 게시록 2장 14절 15절 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만 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발람의 교훈은 이 모하방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선지자를 청할 때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말이에요 그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이 뭐냐 행음하고 우상승배하면 그거 망하는 거 이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면 신앙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이런 이단이 가만히 들어오게 되었는데 율법의 때를 때가 지났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고 영혼 선하니까 사실 이 육신으로는 무슨 일이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죄를 막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잘못된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안타까운 너희가 죄하고 타협을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정말 교회가 철저히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철저히 물질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시험 들고 뭔가 이루는 것 같다가 시험 들고 뭔가 할만하면 또 시험 들고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사단이 놓은 죄악에 딱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사단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목을 쫄르고 결국은 욕심을 갖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 마음이 계속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다 그건 벌써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벌써 내가 영적 전투에서 지면 영적으로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나 날개치만 올라갔던 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쉬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자신있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면은 영적 전투에서 지면 고통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기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걸 꼭 믿으시고 우리 성도인들은 영적 전투만큼은 승리하셔서 항상 위대한 간증자로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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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